해임 32카운트 코얼 섹션 1 킥 아웃 아웃 무릎 인 오른쪽 대각선 킥 오른쪽 4분의 1 세일러 스텝 4분의 1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섹션 2 왼쪽으로 2분의 1턴 서플 4분의 1턴 백 4분의 1턴 투게더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백 백 사플 백 투게더 백 백 백 리퍼버 섹션 3 왼발 스텝 오른쪽으로 홀 풀 훅 앤드 히치 하시면서 포워드 서플 스텝 투게더 포워드 포워드랑 리커버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섹션 4 사이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턴 포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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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카운터 갑니다 1 & 2 6 4 5 & 6 7 8 1 & 2 6 4 5 & 6 7 8 1 2 3 & 4 5 6 7 8 1 2 3 & 4 5 6 7 8 1 2 3 & 4 5 5 6 7 7